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F 트랙 네번째 시간으로 베이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가 노드를 사용해서 트래킹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PF 트랙. 일단은 리드 파일들을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까요? 리드 파일을 지우는 방식은요.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이렇게 두 번 누르시면 단축키, 벨키 누르시거나 딜리트키를 두 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 파일 브라우저에서 소스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파일은요. 그 모카의 인터페이스라는 강좌가 있어요. 1- 강좌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방식이에요. 25프레임이고요. 25프레임이고요. 그리고 1포인트부터 시작이 1프레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엔드가 51프레임에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파일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파일 방식이 어퍼 방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인터페이스는 인터페어 레이트 로우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인터페어 레이트 로우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8DV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 개의 파일들을 동시에 관리를 해주실 때는요. 미디어 어드민에 가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선택하고 인터페이스, 디인터페이스 설정이 돼 있죠. 여기서 노어 어퍼, 인터페어 레이트 로우 설정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네들이 동일하게 전부 다 레드 카메라에서 촬영이 된 거다. 그럼 레드 카메라 프리 셋업이 있으면 여기서 레드 카메라 선택을 해주시면요. 그 카메라 셋업으로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카메라 프리 셋업이 전부 다 1080p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mm 풀어 퍼처 로 가면 35mm 풀어 퍼처를 동시에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노드를 선택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크리에이트에 가신 다음에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노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노드를 불러오시면요. 노드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노드가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노드를 이렇게 불러오시면요. 노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노드의 연결구로 이렇게 찾아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토 트랙이라는 노드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토 트랙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토 트랙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란이 이렇게 있어요. 오토 트랙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란이 있고요. 이쪽에 메뉴창이 있는데, 뭐 노드, 리전 오브 인터넷도 설정할 수 있고, 스킵 프레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오토 트랙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F 트랙 2011부터는요. 그, CUDA 기반의 GPU 엑셀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오토 트랙에도 Shift 키를 누르고, 오토 트랙을 누르면 백그라운드로 트래킹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한 워크플로워만 공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토 트랙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랙을 딱 누르면요. 알고리즘이 선택된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포인트를 따라서 포워드 빼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D키 누르시면 아까 어둡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포인트들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의 정확한 포인트를 찾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키 툴 있죠. 마키 툴을 선택하시면 여기 딱 보면은, 얘가 여기 포인트에 대한 확대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쭉 보면은 뭐 이렇게 포인트가 얼마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요. 이 포인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딜리트키 누르시고 지우면 돼요. 이렇게 딜리트키 지우고, 그리고 다른 포인트 한번 딱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포인트가 정확하지 안 정확하지 계속 보는 거죠. 이런 포인트 딱 보고 포인트가 정확하지 안 정확한지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꽤 다 정확하네요. 자, 트래킹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됐고요. 그러면은 이런 다음에 카메라 솔버 노도를 통해서 이 2D 트래커 포인트를 기점으로 3D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카메라 솔버 버튼 누르시면 이제 솔딩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보면요. 포칼은, 그러니까 렌즈의 정보는요. 얘가 지금 렌즈의 정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부 트랙에서 알아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측정하는 부분은 마냥 정확하진 않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건 꽤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믿을 만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솔버 오리라고 있어요. 솔버 오리라는 뜻이 해석을 하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정보를. 트래커만 해석할 수 있고 나중에 가시고 이거 리파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일단 솔버 오를 눌러서 한번 카메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 오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제 3D 공간으로 해석이 됐는데 3D 공간에서 레프트 마우스 버튼이 이렇게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고 중간 버튼이 이렇게 줌인 줌 마우스이고 오른쪽 버튼이 이렇게 패닝입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솔벙이 돼 있어요. 솔벙이 돼 있는데 굉장히 작게 솔벙이 돼 있네요. 자, 오리진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리진 포인트를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셋 오리진으로 한번 오리진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솔벙이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좀 작게 돼 있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솔벙이 돼 있고요. 솔벙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솔벙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플랜이 굉장히 지금 크게 설정이 돼 있죠. 그라운드 플랜을 좀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솔벙은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수평선하고 그라운드 플랜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맞춰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는 노드는요. 마우스 로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딱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박스 누른 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갖다 대요. 여기 있는 박스 오브젝트를 딱 선택한 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박스를 한번 맞춰볼까요? 박스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약간 지금 휘어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했죠? 자, 이렇게 살짝살짝살짝 보면서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오리엔테이션 맞춘 게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맞기툴 같은 걸로 포인터들을 찍어요. 포인터들을 찍어서 자, 맞기툴로 얘네들 포인터를 찍은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X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Z축이, 여기가 Y축이니까 Z, Y 얘네들 플랜을 셋 플랜을 하나 더 찍을까요? 맞기툴로 아이고야, 전체가 선택이 됐네요. 맞기툴로 여기,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맞기툴로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YG 플랜으로 잡겠다. YG 플랜을 잡은 다음에 오리진 같은 경우는 얘 선택해서 얘 셋 오리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통해서 살짝만 이렇게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로테이트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시켜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 트래킹이 되도록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솔빙이 됐잖아요. 솔빙이 된 다음에 여기 에러라는 걸 누르시면요. 에러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 카메라 솔빙의 데이터의 에러율을 여기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PTV 딱 보면은 에러가 약간 뭐 0.5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여기 트림 창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야,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죠. 자, 필터된 상태에 있는데 이 정도의 에러율이면은 굉장히 좋은 에러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에러가 굉장히 심한 클립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러율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솔빙이 가신 다음에 커브 에디터를 보시면요. 트랜스레이트하고 로테이터하고 포컬레인지는 지금 고정된 상태니까 키프레임이 없는데 로테이터하고 트랜스레이트하고 커브 에디터를 XYZ축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트랜스레이트 값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겠다 커브 에디터를 보겠다고 하면요. X축만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X축에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피트 누드시면 이렇게 피트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전체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스무스하게 X축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스무스하게 때로는 로테이트 Y축 같은 것만 이렇게 피트 된 상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커브 에디터의 기능이고요. 트립의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트래킹을 하고요. 그리고 보는 거죠. 이런 상태로 보고 이렇게 지금 트래킹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100% 매치된 상태로 트래킹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만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일단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약간 상세하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